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3월 중순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보니까 쌀이 눈이 내렸네요 그리고 요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또 춘대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뽑아버리고 이곳에다가 철죽을 심어서 멋진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좌우 그곳은 이곳은 그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에는 전부 다 분홍꽁만 펴가지고 여기 백철축도 한주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저 큰 나무들은 거의 다 백철축이라 이쪽에는 분홍색 철축만 심었습니다. 이제 현관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화단이 완료됐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